매브리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이석희 기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메이플자이 청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청약인데 저희가 일전에 임장대리도 다뤄드렸고 그리고 모집공고 영상도 다뤄드렸었는데 이제 거기서 미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몇 가지 뽑아서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려고 이번 영상 찍게 됐습니다. 자 우선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뭐 10억 로또다, 7억 로또다, 8억 로또다 어쨌든 차익이 어마어마한 청약이라고 하니까 이제 가점이 좀 낮은 분들도 나도 한번 넣어볼까 하면서 추첨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추첨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초구는 메이플자이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60제곱 이하에 대해서 추첨제 60%가 적용이 됩니다.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5제곱이죠. 그러니까 전 타입의 추첨제 60%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계시는 5구제곱 그중에서도 특히 A타입이 4B로 나와서 상품성이 아주 좋죠. 그래서 이거 노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일반 공급이 한 가구입니다. 딱 한 가구예요. 어? 한 가구야? 그러면 가점제는 40%, 추첨제는 60%니까 어? 0.6 가구니까 반올림하면 추첨제가 이기네? 어? 이거 그럼 추첨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닙니다. 저희 상식과는 좀 다릅니다. 법이. 주택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가점제랑 추첨제가 있죠. 그래서 40%, 60% 각각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자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한 가구 그러면 40%가 가점제니까 0.4 가구 추첨제가 60%니까 0.6 가구죠. 그러면 추첨제가 이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가점제를 우선으로 올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 가구는 가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구 A타입에는 추첨제가 없습니다. 이 한 가구 가점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구 B 이거는 일반 공급이 두 가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첨제 물량이 하나 나옵니다. 두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추첨제 한 가구가 가점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빠르게 살펴드리겠습니다. 43A는 추첨제가 11가구 B는 3가구입니다. 그리고 4구 A는 추첨제가 16가구 B가 7가구 C가 3가구 D가 4가구입니다. 그래서 총 메이플자이 일반 공급 중에 추첨제 물량은 45가구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메이플자이가 복도식이 있다던데 맞나요? 저도 이 얘기 사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아무리 소형평형이라도 43제곱 뭐 49제곱이 있는데 분양가가 43제곱은 12억 49제곱은 15억이죠. 12억? 15억 하는 아파트가 심지어 4구는 방삼화위로 뽑았는데 이게 복도식이 있는 게 맞나? 저도 사실 맨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분양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대표전화로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메이플자이 소형평형에 복도식이 있다는데 맞나요?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로 복도식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113동이랑 214동에 복도식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113동에 1에서부터 4호 라인 그리고 214동에는 3에서부터 7호 라인입니다. 뭐 사실 동호수는 크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진 않을 테고 그래서 내가 넣으려는 타입의 복도식이 몇 가구가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43A타입 다 복도식입니다. 43B타입도 다 복도식입니다. 그 다음에 4구A가 53가구인데 이 중에서 8가구가 복도식입니다. 그리고 4구C도 전부 복도식 4구D도 전부 복도식입니다. 다행히 5구에는 복도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단지 배치도를 보면 214동은 이렇게, 이렇게가 복도식인 거고 113동은 이렇게, 이렇게가 이제 복도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동이 다 복도식이 아니라 같은 동에서도 나뉩니다. 그래서 113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5, 6호가 계단식 214동은 1, 2호가 계단식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 로또니까 계약금만 있으면 좀 넣어보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텐데 자, 그래서 자금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고 하는데 정말 폐지하나요? 전세 넣을 수 있나요? 이 질문입니다. 자, 우선 주의하셔야 될 게 메이플자인은 계약금이 10%가 아니라 20%입니다. 보통 계약금 10%인데 메이플자인이 20%예요. 그래서 5구제곱 기준으로 하면 분양가의 20%니까 약 3억 5천만 원 정도가 수중에 있어야 됩니다. 계약일이 2월 27일이라서 29일 사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계약금 3억 5천만 원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타입 역시 20% 계약금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도금의 비중이 60%예요. 근데 50%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0% 중에 나머지 10%는 자기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은 10%씩 6번에 걸쳐서 납입을 하는데 이 잔압해야 되는 10%가 맨 처음 내야 되는 건지 혹은 맨 나중에 내야 되는 건지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대출이 되면 아무래도 좋은 조건에 해주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납입하는 걸로 해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확정은 아니고요. 첫 회차는 내년 5월에 그리고 마지막 회차는 25년 3월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언젠가는 또 분양가의 10%가 현금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초구는 규제 지역이죠. LTV 50%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잔금 때 이제 잔금대출로 전환이 되죠. 지금까지 계약금 20% 넣어놨고 중도금도 10%를 잔압을 했어요. 그리고 대출 풀로 땡겨서 절반은 대출을 받는다 쳐도 이제 나머지 20%, 분양가 20%에 대해서는 또 이때 현금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잔금 때 결국에는 50% 대출을 최대할 수 있는 건데 또 DSR 봐야겠죠. 5구제곱 기준으로 분양가의 옵션까지 포함하면 17억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절반인 8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되겠죠. 이거 주담대 평균금리, 요즘 시중은액 4.16%라고 나오는데 30년 만기로 가정하면 연소득이 1억 2천이 돼야 DSR 39.27%, 빡빡하게 딱 40% 미만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꽤나 조건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혹은 내 주변에 돈 끌어들었을 가족과 친구가 많다. 이런 경우에만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나오는 질문. 아니,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다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실거주의부 폐지되면 전세 놓으면 되잖아요, 잔금 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는 참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 1월 3일에 일삼 대책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나 넘게 지난 지금에서도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진전된 내용이 있었죠. 이제 정부가 하겠다고 질러는 놨는데 국회는 여소야대였어요. 그래서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얼마 전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좀 유력하게 거론되는 거는 3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준공에서 입주하게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3년 동안은 실거주의무 유예해줄게, 밀어줄게. 대신 3년 뒤에는 와서 꼭 살아야 돼? 이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근데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실거주의무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면제시켜주는 조건이 한 9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당첨자가 직장, 생업, 학교,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해외에 부득이하게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실거주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앞서 말했던 직장이나 생업, 학교,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수도권 밖에서 살 경우, 수도권 밖에서 가족들이 다 살아야 되는 경우에도 실거주의무가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또 결혼이나 이혼 등을 이유로 이사가야 되는 경우에도 면제를 해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뭘 추가하겠다는 거냐? 금융상의 문제, 쉽게 말해서 돈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에 3년 유예를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붙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걸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얼마만큼 돈이 없어야 되는지, 이건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복잡하긴 할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을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안 된 상황이다. 대신 3년 유예하는 안이 여야의 협상 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건이 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점제 커트라인 얼마나 될 것 같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좀 있었어요. 아, 근데 이건 정말 참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까봐야 아는 건데 자, 일단 우선 우리 청약통장 가점이 만점이 84점이죠. 이거 조건이 어떻게 되죠?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 해야 되고 무주택기간도 15년 이상 해야 되고 부양가족이 6인 이상이네. 그러니까 7인이 가족인 경우에야 84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플자이에 과연 만점 통장이 나올까요? 궁금해하실 거예요. 59제곱이면 뭐 많이 살아야 한 5명 살 텐데 7인 가족이 청약을 넣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원베일리 때 어땠는지 찾아봤습니다. 원베일리 때 74제곱이 있었거든요. 이거에서 만점 통장이 나왔습니다. 84점. 7인 가구 만점 통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이플자이에서도 만점 통장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는 거죠. 아, 그래도 소형평형, 뭐 4, 3제곱, 4, 9제곱 설마 여기에 뭐 부양가족 많은 사람들이 넣겠어요?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원베일리 때 다시 말씀드리면 4, 6제곱에서 최저가점이 73점이 나왔어요. 73점이면 어떤 통장이냐면 5인 가족의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을 유지하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년 모자란 14년 가입한 경우에야 73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플자이에서도 이 정도 고가점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죠. 어쨌든 가점은 쉽사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원베일리 때 이랬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이플자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특별공급, 그리고 화요일에 일반공급이죠. 가점제 말고 이제 추첨제 노리시는 분들 눈치싸움에 치열하실 텐데 특히나 5구 B에서 나오는 하나 용고 가져가는 사람 정말 신이 점지한 청약 통장일 텐데 모쪼록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